ㄷㄷ 쥐.. 쥐.. 흐흐흐흐 흐흐흐흐흐 넌 무슨 맛일까? 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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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최 최 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 흐흐흐 넌 무슨 맛일까? 넌 무슨 맛일까? 최 최 부위 하나가 파괴되었어 이대로 똑같지만 한다면 모든 부위를 파괴시킬 수 있겠지? 흐흐흐 모 불 흐흐흐 왜 흐흐흐흐 있을까? 흐흐흐흐 기제 wy 넌 무슨 맛일까 흐흐흐흐흐 aika 이거 내가 계속 흐흐흐흐 모두 봤지? 방금 그 방법은 적절한 공격이 아니었어 실수였을까? 아니면 노력이 부족했을까? 이 정도면 조기 소진 걱정은 안 해도 되겠는걸